Y2K, 키치, 레트로 감성의 브랜딩을 시작하고 싶으신가요? 핫플레이스를 만드는 브랜드 디자인 비결을 지금부터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브랜드 디자이너 로즈쉐이커입니다. 이번 클래스에선 사실력의 예제 실습을 통해 힙하면서 트렌디한 감성 브랜딩을 완성해봅니다. 브랜딩 입문자라면 이번 클래스를 놓치지 마세요. 포스트 모던이즘 카페 브랜딩부터 키치 레트로 컨셉의 와인밤 브랜딩, 빈티지 동화 속 느낌이 가득한 베이커리 브랜딩까지 세 가지 컨셉의 브랜드 기획 노하우를 토대로 저와 함께 일관성 있는 그래픽 디자인을 실습해보세요. 패키지 디자인과 실전 인쇄 감리부터 코딩 없이 웹디자인하는 방법, 클라이언트와의 소통 방법까지 입문자들에게 유용할 실무 노하우를 핵심만 짚어 알려드리겠습니다. 브랜딩을 기획하는 시작 단계부터 디자인을 완성하는 마무리 단계까지 올인원 커리큐럼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브랜딩을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바다다다다다. 브랜딩을 시작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